훈련소에 가서도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훈련소 때 진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첫 샤워를 하러 갔을 때. 그러니까 훈련병이신 많은 동기분들하고 같이. 데뷔하고 나서 이제. 데뷔한 지 이미 거의 10년 막 됐을 때인데 뭐 전우치 개봉시키고 이형제 개봉시키고 초능력자를 마지막으로 개봉시키고 극장에 걸려있을 때로 갔었어요. 갔는데 아무튼 샤워장에 갔는데 샤워장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목욕장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수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옷 벗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 그때 제가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그 조교 친구도 자기도 되게 놀랬나 봐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었는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139번 훈련병. 네? 139번 훈련병 강동원. 괜찮겠나? 그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약간 훈련생과 조교보다는 약간의 인간적인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보통이면 네,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옷 벗고 들어갔을 때도 안에 들어가면 또 씻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막 막 시끌시끌하다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용. 물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이게 영화도 그렇습니다만 훈련소에서 등장신이... 아, 진짜, 진짜. 아니, 그 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우리 강동원 씨의 필모 중에 가장 감성적이고 좀 또 절절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주... 사는 게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쪽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잘생긴 사람들... 울면 별 수 없구나. 못 봐주겠다. 고마웠습니다. 작품이 끝나고 이게 좀 감정이 좀 깊어서 이게 좀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그 작품이 아무래도 역할 자체가 사형수 역할이었고 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실제 사형수들을 설구치서 가서 만났었어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물에 너무 좀 몰입이 됐었나 봐요. 그때 교도관 분들 만나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걸어가면서 갑자기 신발을 벗고 가다가 한참 있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다고 삶에 대한 뭐... 미련인지... 잠깐만요. 그것도 감독님한테 제가 그분들 인터뷰해 보고 그렇게 연기하고 싶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죠. 매일 사형장에 끌려가는 꿈을 꿔서 매일 울면서 깼었어요. 정말 흐느끼면서 깰 때도 있고 그리고 깨면 늘 막 연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로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감정에 길이 하나가 더 뚫린 느낌? 그래서 그게 전혀 몰라도 되는 감정에 길이 뚫려 버리니까 이게 계속 제가 스스로 닿지를 못하고 계속 이게 감정이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2000년도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런 캐릭터와 이별을 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까? 빨리 다른 작품에 몰입하는 게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강동원 3대 착각 장면 이거 알고 있습니까? 뭐 상상이 가는 씬들이 있긴 한데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영화 군도에서 하정우 씨와 함께 나오는 장면에서 강동원에게만 벚꽃을 뿌려준다. 근데 실제로는 둘 다 공평하게 뿌렸대요. 근데 이게 느끼기에는 강동원 씨한테만 벚꽃이 흩날리는 것처럼 저 심지어 그거 영화 끝나고 기자분한테 질문 들은 거예요. 아 그쵸 그쵸. 너무 강동원 씨한테만 벚꽃을 뿌려준다. 뿌린 거 아니냐. 저도 몰라가지고 왜? 아니 설마요. 아니 그런 거 같던데요? 설마요 이러고 인터뷰 끝나고 감독님한테 벚꽃 뿌릴 때 우리 이쪽만 뿌렸냐고 그랬더니 제가 미친놈이에요. 그렇지. 강동원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이 등장하는데 꽃을 뭐 강동원 씨한테만 뿌렸겠어. 진짜 제가 미친놈이에요. 나주 백성들의 철천이 원수잖아요. 내 엄리원 위 원수이기도 하고. 그래. 제사상에 네 놈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고 고인이 놓아지는 않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검은사제들에서 강동원 뒤에 후광이 비치고 종소리가 들린다. 이런 또 착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후광도 없고 종소리도 없다면서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착각을. 추가로 검사회전에서 왜 강동원만 다른 옷 입히냐고들 하는데 실제로 다 같은 죄수복이.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착각을 자꾸 하는 거지? 아니 죄수복이 거기가 뭐 다를 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눈빛이. 다 달라 달라. 완전 달라. 자 당황합시다. 형들이 안 되는 게. 이런 반응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강동원 씨에 대한 관심이자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이런 재미잖아요. 그럼 많은 작품들 중에 본인의 성격과 그래도 조금은. 닮아 있다. 닮은. 그런 캐릭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 조금씩 이제 저 안에 있는 걸 되게 극대화시키거나 막. 해서 연기를 하긴 하는데. 전우치같이 개구진면도 저한테 있고요. 아 있는 거 같아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의영재 캐릭터처럼 되게 진중한. 성격도 있고. 의영재도 재밌게 봤어요. 혹시 검사회전에 보면 선거 유세할 때. 붐바스틱. 붐바스틱. 그게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전국민적으로도. 붐바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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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붐바스틱. off. 이것은 붐바스틱. 탄핵이 belg의 야 eh eh. 붐바스틱. 붐바스틱은 온. 붐바스틱 용. 붐바 Rah 엔거 Rusty. 붐바스틱을 구하. 이 다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빰! 빰! 이 다음에 그냥 나갔구나. 아니 이게 일전에 윤여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힘들다는 푸념에 본인이 더 힘들었다는 걸 기억을 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영화 10몇 도에 노인네가 76세 먹은 노인네가 하려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영화 10도에 비가 오는, 비 맞는 씨를 찍었대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온대요. 그래 네가 이겼다. 나는 비는 안 왔어. 사실 우리 대선배님이 힘들어하면 그러세요.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더 힘들다고 얘기하기가... 이거는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이 그때 얘기하셨어요. 많이 놀랐다고. 그때 선생님이 추우시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그때 빗신 찍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요즘에 빗부리고 아스팔트에 엎드려 있어요. 막 그랬더니 아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아 선생님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긴 했었던 거 같은데 아 그죠 그죠. 네. 했겠죠? 네. 했겠죠. 했기를 바래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누나들이 형이 힘들다 그러면 저는 더 힘들어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아니 신선한 거 같아. 뭔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우산 속에서 이제 화사하게 등장한 청년. 우리 강동원 씨가 벌써 20년 차.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강동원 씨도 40대. 그죠? 네. 우리 40대 강동원과 30대 강동원, 20대 강동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다른 거 같아요? 40대쯤 이제 저보다 40대가 넘어서면서 많이 여유로워진 거 같아요. 그래요? 많이 여유로워지고. 봐도 별로 안 나고. 예전에는 할 게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안 되는 거지. 내가 더 열심히 해볼까? 안 되는 거지. 이거 좋다. 아유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래 안 되는 거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 아휴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두고 떠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모르겠어요. 저는 막 또 포기하고 이러는 걸 되게 싫어해서. 저는 뭐 중간에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거를 되게 엄청 싫어해요. 제 스스로가 이 정도도 못 해낸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런 스스로 채찍질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군요. 네. 20, 30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 치열하게 살고 있고. 살기긴 하지만. 또 새로운 거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해결책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더 빨리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확실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왜요? 아 그 힘든 시기를 다시 거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나는 진짜 20대 초반에 강동원 씨가 진짜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부러운. 그냥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데뷔하자마자 영화로 그냥 뭐 슈퍼스타가 된.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20대로 갔을 때? 늘 이제 막 영화 배우로서 20대를 보냈으니까요. 이 영화가 안 됐을 때 내가 다음에 또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어떨까. 막 이런 스트레스와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너무 막 아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그걸 또 겪기가 되고 싶지는 않네요. 신인상 받으셨을 때 수상소감으로 어떤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최선이었어요. 저는 대역을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해요. 어깨인데 찢어지고 양쪽 다 찢어지고. 손가락인데 끊어지고. 발가락인데 끊어지고. 발목인데 끊어지고. 진짜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연기하지 막. 그게 되게 무섭다. 너무 걱정된다. 너무 걱정된다. 그때 또 너무 어렸어가지고. 영화를 계속하고 싶고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고 싶다. 생각을 했죠. 열심히 잘 살았다. 잘 산 것 같아요. 잘했다. 혹시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첫 문장은 혹시 어떤. 제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뭐. 첫 문장이잖아요.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이면. 이 책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더 보태자면 뭐. 이 책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소 포함되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라시고 너무 화를 내지는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과 느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게 조금. 현실적인. 아까도 제작자분들에게. 은행 이자라도 돌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니 이게 이제 당동은 씨가. 본인 스스로를 뭐 상업영화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쉬지 않고 꾸준히 작품을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까? 저요. 일단 뭐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예전에는 일할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고.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이제 누군가에겐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또 즐거움도 줄 수도 있고. 스릴을 줄 수도 있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고. 혹시 이 길에 들어선 걸 후회한 적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너무 정말 이 길에 들어서길 잘했다. 배우하길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저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너무 즐거워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전에 로커 같은 경우도 이제. 우승아 눈 떠봐. 눈 떠봐. 어? 400으로 하시죠. 아니 어제 1000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이래가지고 400도 많죠. 중대학에서 보육원 출신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보육원 친구들의 마음을 좀 담아서. 그분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었고. 관객분들께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되면 뭔가 동정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책임감도 크고. 네. 어깨. 어깨가 무겁죠. 그 때 만났던 보육원 친구랑 원장님이 오셔서. 영화를 둘이. 같이 보고. 혼을 잡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네. 왔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면이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의미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언제까지 언제 은퇴할 거냐고 물어보면. 전해를 나갑니다. 난 은퇴 안 할 건데. 난 죽을 때까지 연기할 거고. 내가 행여나. 혹여 정말. 병에라도 걸린다면. 병에 걸린 역을 맡아서 연기하고 싶다고. 많이 생각하죠. 아니. 저는 병에 걸린다는 것 같으면 좋겠네요. 네. 이리 되어요. 감사합니다.